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복수 7섬 김화현 점성가입니다. 공중이산민법 청기누설을 시작하겠습니다. 핵심 28. 동시행 항병권 1. 동시행 관계 있는 쌍방 채권 중 어느 한 채권이 채권양도 등으로 당사자가 변경되더라도 여전히 동시행 항병권은 존속한다. 2. 동시행 관계 있는 쌍방 채무 중 어느 한 채무가 이행불량이 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채무도 여전히 다른 채무와 동시행 관계에 있다. 3. 선이행 의무자가 이행을 지체한 동안에 상대방 채무 변제기가 도달한 경우 이행을 지체한 선이행 의무자도 동시행병권을 주장할 수 있다. 4. 당사자가 동시행 항병권을 주장, 원용하지 않으면 법원원칙권으로 고려하지 않는다. 5. 당사자가 동시행 항병권을 원용하면 법원은 상환이행 판결, 상환급부 판결을 한다. 6. 쌍무계약 당사자 일방이 먼저 한 번 현실 제공하고 상대방을 수령 지체에 빠지게 하였다 하더라도 그 후 자기 채무 이행 제공하지 않고 자기 채무 이행 제공하지 않고 이행을 청구한 경우에는 상대방은 동시행 항병권을 행사할 수 있다. 이 시간에는 동시행 항병권이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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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